안녕하세요. 오늘은 백합의 심판, 카드에 대한 타로, 조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꽃의 본질이 운명의 구조와 얽혀있는 신비로운 땅에서 릴리 타로 카드는 순수함, 변화, 재생의 등불로 떠오릅니다. 매혹적인 백합의 세계로 환상적인 여행을 떠나보세요. 푸르른 정원 위로 이동하는 동안 우리의 시선은 천상의 빛으로 꽃잎이 빛나고 있는 독특한 백합에 끌립니다. 이것은 평범한 꽃이 아닙니다. 직관, 숨겨진 지식, 신성한 여성성을 상징하는 고위 여사제 카드의 구체화입니다. 오래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백합은 지혜와 통찰력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 천상의 존재들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밤마다 달의 부드러운 시선 아래 백합은 우주의 비밀과 향기를 속삭입니다. 달빛 아래 백합의 꽃잎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별들과 소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백합의 본질은 변화 중 하나입니다. 꽃이 진흙에서 피어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듯이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포용하고 도전해서 일어서도록 영감을 줍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백합 주위에 모여들고 각자는 백합에 빛나는 존재의 감동을 받으며 그 향기에서 인도와 위안을 찾습니다. 이제 릴리 타로 카드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것이 당신 영혼의 숨겨진 통로를 통해 당신을 안내하여 자기 발견과 깨달음의 길을 밝혀주세요. 백합의 향기가 당신을 감싸고 그 빛이 당신을 조화와 내면의 평화로 안내합니다.